오늘은 주식 무엇이든 물어봐 주식시오 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김근형이라는 분인데요.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삼성에 입사하시고 비즈니스 경제 부분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유혹적인 하지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 아마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식 리딩방. 저한테도 이제 오는데요. 문자 메시지가 딱 옵니다. 저도 모르는 번호에서 링크와 함께 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옵니다. 내일 뭐 폭등 예정 300%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당장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 링크를 누르면은 단톱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톱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요. 이 방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 방의 운영자는 이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추천 종목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종목이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주식 리딩방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 하시면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굉장히 유혹적이긴 하지만 이게 혹하는 순간 내 소중한 돈을 날리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100%라고 얘기합니다. 값 100%. 그래서 이 주식 리딩방에 왜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떤 절차를 사기를 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리딩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간단합니다. 종목을 추천해주고 그에 대한 유무용의 대가를 받는 건데 추천 종목을 해주고 대가를 소정을 받겠다. 상담료 이런 거 받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주식시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아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판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속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큰 돈을 잃게 되실 거예요. 이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는 척 할 뿐이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내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지금까지 모든 종목들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본 것처럼 다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장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순간 설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식 리딩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절대 리딩방에 넘어가지 마세요. 리딩방이 어떻게 사기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리딩방의 사기 과정 첫 번째 단계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입비를 받으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의 설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투자대회 수상 이력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누구나 가능한 게 유사 투자 자문업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럴듯한 이음으로 회사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회사도 있고 사무실도 있으니까 뭔가 믿을만해 라는 신뢰감이 생기는 기초적인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왜? 투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가입비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2단계는 여러 개의 채팅방을 만듭니다. 이제 유료 회원비 가입비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제가 바보도 아니고 무조건 뭐 돈 주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넣지 않죠. 그래서 이들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위시장이라는 게 한참 더 내다볼 수 없고 누가 그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 10개 이상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요. 무료라고 안심하라고 홍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방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다 무료예요. 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 좋은 정보 있나? 그리고 무료라고 하네? 뭐 들어가도 나쁠 거 없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의 50%는 이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람을 모았어요. 이렇게 허위 가정광고로 사람들을 무료라고 현혹하면서 이제 끌어들였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아까 10개에서 20개, 30개의 채팅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채팅창마다 다른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종목이라는 것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채팅방마다 단톡방마다 모두 다른 종목을 추천해 놓으면은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한 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을 추천한 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르는 방도 있고 내려오는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다양하게 추천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내려가는 거 내가 뭐 A종목을 사라고 했는데 그건 내려가서요. 그럼 그 채팅방은 당연히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B라는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 B라는 종목이 진짜 올랐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채팅방에서는 이제 그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추천해 줬는데 이게 정말 오르더라. 정말 신기해. 뭐 10% 20%가 하루만에 오르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 채팅방 운영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방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된 VIP방이 사실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실 수도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로 다 오시라고 이렇게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야 여기는 무료방이라서 좋은 점 만족구나. 진짜 VIP방이 따로 있나보다 하고 생각해서 그 VIP방으로 다 이제 이동하죠. 그러면은 이 VIP방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전에 운이 좋게 수익이 났던 방인 건데 사람들은 이 수익이 난 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수익이 나지 않는 방 손실이 난 방에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규모가 갑자기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뭐 50명씩 있다고 해도 50명 50명 더하면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방을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옮겨놓으면은 순식간에 300명 4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300명 400명의 사람들은 그 채팅방에 들어와서 과거 이 채팅방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정말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을 하겠죠. 채팅기록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진짜 다 올랐죠. 왜냐하면은 오른방만 오른방으로 다 사람들을 이동시킨 거니까. 그럼 이제 이 과거 손실이 났던 방에 있던 사람들도 이 VIP방에 와서는 이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채팅방의 운영자는 이제 이때부터 VIP 비용, 유료 가입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던 이력을 근거로 해서 채팅방 운영을 유료로 전환하겠다면서 이제 가입비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난 것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쉽게 현혹되어서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해요. 왜냐하면은 100만원을 주더라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 벼면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줘도 900만원을 버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가입비, 운영비가 과하다 하더라도 기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이 사람이 찍어준 정보기 30%, 20%만 나도 그 가입비는 정말 다 지불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들의 그 VIP 비용 요구, 유료 가입비 요구를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단톡방, 이 채팅방의 운영자는 이 가입비를 받아서 돈을 벽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가입비를 받는다고 할게요. 100명한테 이 가입비를 받잖아요. 그럼 벌써 1억이에요. 1억. 뭐 이거 이체로 받을 텐데 이거 뭐 뭐 정말 세금을 다 신고할까요? 신고도 잘 안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5단이 가면은 그 이제 VIP 방조차도 계속 수익이 나는 정보를 찍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운영자는 어떻게 하느냐? 채팅방을 폐쇄시킵니다. 폐쇄시키고 다시 다른 이름의 상호명을 바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아까 했던 채팅방을 만들고 무료로 정보준 다음에 사람들이 깨고 그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명씩 세 차례만 해도 벌써 3억이잖아요. 굉장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주식 리딩방이라는 겁니다. 즉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이 이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위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받는 가입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수익이 안 나면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사안가를 갈 종목을 알고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투자하지 이걸 굳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알려주겠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알려줄 수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 친분이 당연히 나만 알고는 게 기본적인 심리인 거죠. 이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도 그냥 막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 당시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다 함정입니다. 뭐냐면 막상 피해를 입고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입 약관에 이런저런 조항을 들이대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 반발이 심하다 항의가 거세다 하면 이제 아예 폐업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 리듬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해요. 뭐 존리 대표님이나 담반천 이런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빌려와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운영한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존리 대표님이 어떤 영상에서 자기를 사칭하는 거 너무 많다. 절대 속지 마라. 자기는 그런 거 운영 안 한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리듬방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입비 받아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하도 모른다 해도 그런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리듬방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정말 최고의 투자 수익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좋은 양질의 주식채트 투자에 대한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자산을 함께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